15분 전 나란히 앉아서 아님 마주 앉아서 살색 스크린 You know what I mean 자세히 보니 눈동자는 푸른색 영화관 같아 그녀와 함께 있는 게 영화 보는 것 같아 내 눈으로 자꾸 의심해 나는 너의 한마디 대사에 집중해 다음 이야기 궁금해 살색 스크린 You know what I mean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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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색자를 타는 나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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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초수석에 앉아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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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와 함께 있는 것 같아 내 눈으로 자꾸 의심해 나는 너의 한마디 대사에 집중해 다음 이야기 궁금해 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언제쯤 되나 그때 끝났어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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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터를 색 온라 랄랍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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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랄랄라 랄랄라 과연 랄랄라 어떤 장면으로 남을까 너와 나의 이야기가 언젠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까 다음 주연 배우는 누굴까 난 어쩌면 까메오 아닐까 자리에 앉아 있을까